야, 쪼종홍아! 너 뭐하니? 어? 금방 깼다고? 그러면 총알은 이미 장전됐겠네. 저쪽 동네 룸사롱에 이 아주 기가 막히는 아가씨들이 들어왔다는데 어떻게 그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진 총알을 가서 그 아가씨들한테 막 날려보지 뭐? 그러자 쪼종홍은 발자동이 일어납니다. 어? 떡을 치자고? 알았다, 알았어.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짱진이 일으킨 제일 엄중한 큰 건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쪼종홍 이놈이 무식한 힘 때문에 그만 255만 위엔을 말아먹었답니다. 하여 그들은 어쩔 수 없어 자동소 총 두 자료만 챙기고 짱진 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그때 짱진 쪽은 어땠을까요? 네, 그때 짱진은 이미 택시기사를 처리하고 택시를 차지하고 있던 중이었답니다. 짱진도 지금 속이 바질 바질 타들어가서 이 시간만 자꾸 체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때 저 멀리에서 이 부하 3명이 허둥지둥하며 달려오는 거였답니다. 근데, 에? 손에 돈자루는 다 없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자초지동을 물을 시간은 없었고 뿡! 하고 액셀을 그냥 밟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차량 안의 분위기는 싸늘했었고 짱진도 지금 돈을 못 챙겼으니 빡친 상태였답니다. 하여 액셀을 겁나게 밟고 있는데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갑자기 앞에 길모퉁에서 한 여자아이가 뛰쳐나오더니 쿵! 하고 부딪혔답니다. 짱진이 비록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워낙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피하지 못한 거였죠. 그러자 짱진은 나가보지도 않고 시동을 다시 빡! 하고 걸었답니다. 그리고는 이 방향대를 돌리면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그러자 이때 그들 앞에는 삼균차 한 대가 떡하니 가로막습니다. 야야! 니네 인간이야? 어? 어디네를 쳐놓고 그냥 그렇게 토 낄라고? 어? 가긴 어딜가? 삼균차 주인은 고의로 그들 앞을 가로막아 서면서 이 뺑소니 놈들을 잡으려고 한 거였답니다. 그러자 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천수 칭이 또 제일 빠르게 반응하였답니다. 그는 이 권총을 밖으로 꺼내서 팡! 팡! 하고 쐈는데요. 네, 하지만 역시 이 천수 칭이 구원이 손길이 있었던 총질로 하여서 이 정의로 차 넘친 삼균차 주인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참으로 다행이었었죠. 나중에 창덕시 경찰 측은 이 짱진 일당이 도망치는 노선을 관찰하자 그냥 깜짝 놀랐답니다. 글쎄 거의 10km나 되는 도심 한복판에서 이 차가 안 막히는 오솔띠만 고집하였으며 그 먼 거리를 달렸는데 신호등이 그냥 딱 하나만 있었으니 말입니다. 본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도 이 정도로 뭐 정교하게 짜기 힘들 정도더랍니다. 그렇게 이 그들이 정한 목표 지점에까지 도착하자 그들은 이제 택시는 버리고 두 갈래로 나뉘어서 철로의 집으로 향하였답니다. 여러 골목들을 이 뱅글뱅글에 돌아서 겨우 도착한 그들은 제일 먼저 뭐 샤워부터 했답니다. 그리고는 멀뚱멀뚱해서 이 모여 앉았었는데요. 어찌된 일이야? 돈은 그제야 짱쥐는 물었답니다. 그러자 다들 이 조용하게 찍소리도 못합니다. 이럴 때 함부로 입을 잘못 놀렸다가는 이 총알이 날아올 테니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조용하자 이 짜오정홍이 무릎을 털썩 하고 꾸르면서 형님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키를 너무나도 세게 돌려서 이 그만 뚝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요. 라고 합니다. 뭐? 그러자 이 짱쥐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아무 말도 안하고 한참 동안 째려봤답니다. 그러자 짜오정홍 뿐만 아니라 이 다른 두 부와도 그냥 지금 손에 땀을 쥐고 쫄아 있었답니다. 예전에 내렸던 처벌에 의하면 이 255만 위원을 날렸으면 거의 뭐 총살이라고 봐야겠죠. 자 형님 비록 돈은 못 챙겨도 저희 이 자동소총 두 자루는 챙겼습니다. 이게 있으면 우리 조만간 더 큰 거는 할 수 있겠죠. 이때 리저쥐이 이 짱쥐을 좀 달려보려고 그가 메온 자동소총 두 자루를 꺼내 보였답니다. 오? 그 삐까뻔쩍거리는 두 자루의 자동소총을 보자 그제야 짱쥐의 얼굴 색이 풀렸답니다. 그래 역시 나의 왼팔 리저쥐이 답다야 잘했다 어디 한번 갖고 와봐라 짱쥐는 자동소총을 잡아 들고 이 햇빛이 들어오는데 거의 못십니다. 야들아 뭐하니? 의식을 준비해라야 짱쥐는 애들을 데리고 이 총을 향해 저를 세번합니다. 그리고 이 살금살금 다가가서는 자동소총을 두 손으로 또 받들어 올립니다. 이어서 그의 큰 혀로 이 자동소총을 구석구석 그냥 깐깐하게 핥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짱쥐이 제일 처음에 권총을 챙겼을 때와 그냥 의식이 똑같았죠. 이 짱쥐는 자동소총으로 이 쩌우쩡홍한테 착 조준을 하면서 어이 쩌우쩡홍아 너 요번에 원래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도 이 자동소총이 널 구한 줄 알아라 알았니? 야 근데 우리 일곱명이나 죽이면서 일전한 푸도 못 챙기고 우리 대체 뭐하는 놈이야? 에? 그러자 천수친이 납득이 안 돼 합니다. 에이 형님 일전 한 푼도 없다뇨?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잔돈 주머니를 보너스로 챙겨왔지 뭡니까? 네 그 잔돈 주머니 안에는 400위엔밖에 없었답니다. 야들아 우리 뭐 거지야? 정신 좀 똑바로 차리자해? 이게 뭐야 이게? 요즘 작전들은 어떻게 된 게가 이 매번 매버마다 점점 더 못 타야? 네 사실이 그러했답니다. 요번 현금 운송 차량을 터는 작전에서만 일곱명을 죽이고 다섯명한테 큰 부상을 입혔는데 고작 400위엔이라뇨. 야들아 니네는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소식을 기다려라. 내 밖에 나가 다른 목표를 더 알아보고 우리 조만간 큰 건을 한번 더 하자야. 짱쥐는 이제 한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었답니다. 네 왜냐면 쩐이 너무나도 딸렸기 때문이죠. 짱쥐는 요번에 이 광저우 쪽으로 들어가서 아예 은행을 통채로 그냥 씹어먹어보려고 떠났답니다. 네 그러면 지금껏 경찰 측은 어떠했을까요? 저번 회의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경찰들이 금방 내구의 시신을 발견하고 지금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또 현금 운송 차량을 털고 또 일곱개의 시신을 만들어낸 거였답니다. 요 인구 570만밖에 안되는 작은 도시 찬도시로 놓고 말하면 고작 일틀 동안에 11구이 총맞은 시신이 나온다는 건 그냥 그야말로 역사 이래에 없었던 큰 사건이었답니다. 뭐? 네 이맹이 시신에서 나온 탄약과 그 현금 운송 차량을 털었을 때 탄약이 같은 총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면 이게 뭐야? 우리가 긴급 회의를 진행할 때 이놈들이 보란듯이 우리 앞에서 한 건을 한 거네? 야! 이놈들 이거 우리 경찰들을 아주 호구로 보는 독종들이다! 전 창도시를 찻찻이 뒤져라! 그래도 없으면 땅 밑에까지 다 파헤쳐서라도 이놈들 잡아와! 네 그러면 이 바로 창도시 안에 있었던 짱쥔이 일당을 잡아낼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천러의 건물은 뭐 영업하는 모텔이나 호텔이 아니고 그냥 세를 주는 형식이었으니 천러만 그냥 입을 꾹 담고 신고 안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역광조에서 이리저리 둘러보던 짱쥐는 맨날 신문으로 그 창도시 상황을 살폈답니다. 하지만 짱쥐는 창도시 상황이 정말로 이번엔 심상치 않음을 느꼈답니다. 하여 짱쥐는 롤리한테 전화를 넣어서 천러한테 가서 말을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음? 롤리라고요? 이건 또 누구였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롤리는 천러의 친구입니다. 짱쥐는 제일 처음에 천러의 친구였던 호텔 프론트 직원 쪼핀을 꼬셔서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쪼핀이 집안 식구들한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우연히 또 그녀의 친구인 천러를 만나게 된 거였고요. 그러자 쪼핀을 그냥 냅다 버리고 천러와 사귀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천러도 머리가 나쁜 게 가요. 지가 친구한테서 짱쥐을 빼앗아 왔으면서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카사노바 날감도 짱쥐한테 자기 친구인 롤리도 보여주게 된 거였죠. 짱쥐는 이어 롤리도 자신의 애인으로 만들었었는데 저대와 조금 구별점이라면 이 천러와 롤리 이 두 친구를 둘 다 자신의 애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이 참으로 희한한 건 어떻게 하면 이 두 친구를 고분고분하게 도손도손 둘 다 자신을 따르게 만들었을까요? 짱쥐 이놈은 이렇게 미스터리한 놈이었죠. 하지만 짱쥐 사건에서 또 제일 미스터리한 점은 따로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이토록 예민하고 이 정찰성이 강한 짱쥐이 무슨 꼬투리가 잡혔던 건가요? 무언가 꼬투리가 잡혔기에 이 조직 전체가 경찰들한테 잡히게 된 거겠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 제대로 나온 기사가 없습니다. 네, 이 기사가 안 나온 것도 경찰 측에서 고의로 막은 거였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발전하면서 경찰들한테 새로운 필사기가 생기게 된 거였답니다. 그것은 바로 핸드폰 추적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몰랐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처음 개발되었었고 경찰 측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같은 시기 악마 경찰 양태윤과 천하 제일 날강도 짱쥐을 잡은 거였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경찰들은 이 핸드폰 위치와 이 내용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건 무조건 비밀로 하였답니다. 아니면 범죄자놈들이 이걸 알게 되면 곧바로 신경을 써서 또 주의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짱쥐의 이야기는 원래 레전드 한 이야기이니 그들이 경찰에 잡히게 되고 이 재판 받는 과정까지 제가 상세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이 경찰들한테 뚫린 건 쬬정홍이 트롯이었답니다. 에? 그러면 이건 또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혹시 23회에서 이 짱쥐이 후멍래는 죽이고 쥐쥐한테 전화를 걸었었던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쥐쥐 니놈을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이빨을 그냥 뿌드득 뿌드득 갈면서 이 하늘에다 대고 총을 빵빵빵하고 난사를 했었죠. 사실 이때 다른 한 놈도 몰래 전화질을 하였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 쬬정홍이었었는데요. 쬬정홍 이놈은 이 대은행장 후멍래는 와이프가 이쁘장하게 생겼으니까 또 그게 아무리 시체여도 이 아래위로 슬슬 만져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 아랫도리가 또 슬슬 흥분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어라? 후멍래 와이프의 시신에서 이 핸드폰 하나를 찾아냈답니다. 그러자 쥐정홍 이놈은 또 이미 흐툭해진 바람에 이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또 룸사롱에서 한 몸파는 아가씨였다고 하는데요. 쥐정홍 이놈은 맨날 몸파는 아가씨랑 사귀면서 연애를 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곧바로 그 아가씨한테 전화를 넣어서 오늘 손님 받지 말고 몸을 잘 씻고 자신을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이게 뭔 문제가 있냐고요? 네 후멍래 부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하지만 저번 회에서 이미 발견된 이상은 그냥 못 넘어가겠죠. 후멍래 와이프의 통화 기록을 수사하다가 그 몸파는 아가씨와 연락하게 된 거였답니다. 하여 그 몸파는 아가씨를 잡아서 신문하자 곧바로 쥐정홍이 나오는 거답니다. 여기서 또 쥐정홍 이놈이 이 생각이 없고 무식한 길가요. 이 쥐정홍은 몸파는 아가씨를 자신이 고향 집에까지 데려가서 놀았다고 합니다. 하여 경찰들은 곧바로 쥐정홍이 집으로까지 찾아가서 포위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경찰 측은 무작정 쳐들어가지는 못했답니다. 왜냐면 이놈들이 권총이 있는 건 다 확실한 사실이고 또 저번에 은행 강도질 할 때 자동소 총 두 자루까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힘으로 위험하면 계략을 짜야겠죠. 경찰들은 쥐정홍 이놈이 이 아가씨라면 그냥 정신을 놓는 점을 이용하려고 하였답니다. 하여 알아보던 도중에 문득 면바로 한 놈을 잡았답니다. 이놈은 쥐정홍을 찾아와서 놀려고 한 절친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하늘이 준 기회였죠. 경찰들은 그 절친을 보고 이러이러해라고 알려줬답니다. 이어 그 절친은 쥐정홍한테 전화합니다. 야 쥐정홍아 너 뭐하니? 어? 금방 깼다고? 그러면 총알은 이미 장전됐겠네. 저쪽 동네 룸사롱에 이 아주 기가 막히는 아가씨들이 들어왔다는데 어떻게 그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진 총알을 가서 그 아가씨들한테 막 날려보지 뭐? 그러자 쥐정홍은 발다덕 일어납니다. 어? 떡을 치자고? 알았다 알았다 쥐정홍 이놈은 이 옷을 막 찾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어젯밤에도 룸사롱에서 이 떡을 친 쥐정홍은 그곳에 바지를 버리고 돌아왔는지 암만 찾아봐도 바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까짓건 뭐 어차피 룸사롱에 가서도 벗어버려야되겠는데 이대로 그냥 가자! 쥐정홍 이 무식한 놈은 바지도 안입고 삼각팬티 바람으로 부랴부랴 집안에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문앞에 그 절친이 자가용을 알아보고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성큼 올라탔답니다. 네 하지만 이미 경찰들이 다 매복해있은 뒤였답니다. 쥐정홍은 그렇게 찍소리도 못하고 잡히게 되었다는데요. 이 영상은 쥐정홍 이 놈이 실제로 금방 잡혔을 때의 영상이랍니다. 보시다시피 이 공짜 떡을 치겠다고 바지도 안입은 몰골이 그대로 나와있죠. 네 이 놈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놈이었습니다. 쥐정홍이 잡히게 되자 이 경찰들은 신문을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이 놈은 뭐가 그리로 당당했는지 고개를 그냥 빳빳이 쳐들고 아무 말도 안했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아무리 뭐 때리고 얼리고 해도 안 먹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까 쥐정홍 이 놈을 유인했었던 그 절친이 있잖아요. 이 놈이 또 다른 한 가지 뜻밖의 제법을 하였답니다. 이 절친이 말에 의하면 그들과 함께 어울렸었던 놈이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이 절친은 쥐정홍을 통해서 이 놈을 알게 되었었는데 이 놈은 그냥 이름은 얘기를 안하고 맨날 그냥 험상 굳게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번마다 이 룸사롱으로 가는 날이면 이 절친이 먼저 쥐정홍 집에 가서 데려오고 또 그 다음에 그 남자의 집으로 가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친이 그 남자의 집 주소를 잘 알고 있었죠. 쥐정홍 절친이 말에 의하면 이 놈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왠지 모르게 살기가 차 넘치는 그러한 근접하기 어려운 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렇게 그 시대의 경찰들은 쏘 쿨했답니다. 그 시절에는 뭐 체포장이고 뭐고 개나 줘버려였었죠. 드디어 쥐정홍을 잡으러 갔었던 경찰들은 바로 그 놈 잡으려고 찾아갔었는데요. 역시 또 쥐정홍이 절친이 이 앞장서서 함 꼬셔봐야겠죠. 그 놈이 집은 한 자그마한 아파트였다고 하는데요. 절친이 먼저 앞장을 서서 당당하게 올라가고 그 뒤에는 이 경찰들이 살금살금 따라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 그 절친이 문을 똑똑 두드리자 부스덕부스덕 거리더니 한 싸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네 누구야? 네 그 목소리는 바로 짱쥐 일당의 에이스 리저쥐이었죠. 그 내 쥐정홍이 동의요. 오늘 또 새로 들어온 아가씨들 따먹자고 부르던데 같이 가보지 뭐. 네? 하지만 이 리저쥐는 쥐정홍 이놈처럼 무식하지는 않았답니다. 제일 먼저 가서 쥐정홍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같이 가기요. 라고 했답니다. 역시 리저쥐는 의심도 많고 냉정했었죠. 이렇게 된 이상 경찰은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답니다. 어이 안에서는 잘 들어라 우리 경찰이다. 니는 이미 이 물새 틈 없이 포위되었다. 그러니 만약 죄가 없으면 고스란히 문을 열고 수사받아라. 라고 소리 질렀답니다. 그러자 이때 문 틈새로 팡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그냥 뿜어져 나왔답니다. 하! 경찰이면 뭐? 경찰이면 쇠야? 어? 니네 내 누군지 아니? 내는 이제 대체 몇십명을 죽였는지 기억도 안나는 리저쥐이다. 내 총이 귀신이 된 몇십명 중에는 니네 경찰들도 많았었지. 니네 잘 들어더라. 나한테 투항이란건 없다. 들어와라 이놈들아. 이어서 또 문 사이로 팡 하고 총알이 뿜어져 나왔답니다. 짱쥐는 항상 부하놈들한테 어차피 잡혀도 총살 맞는 신세니까 나중에 맨즈를 떠구지 말고 멋지게 싸우다 죽으라고 그냥 세뇌를 시켰답니다. 쪼정홍도 뭐 사실 원래 성격대로라면 싸우다 죽겠지만 이 계획에 의해 잡힌거였죠. 이렇게 되자 경찰들은 답답해놨답니다. 리저쥐 저놈이 무기 상태는 지금 어떤지 다른 인질은 없는지 아는거라고 그냥 하나도 없으니 말입니다. 리저쥐는 해병대 출신답게 이미 전의 모든 창문을 그냥 꽁꽁 여러 겹으로 빈틈없이 그냥 봉해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예전에부터 열탐지 저격총을 피하려고 그런거죠. 하여한 리저쥐는 이 룸이 썩 제일 안쪽에 숨어서 있었답니다. 그렇게 그냥 아무런 방법이 없이 예민하게 대처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갑자기 이 뚱 하고 소리가 나더니 이 리저쥐이 앞으로 푹 하고 꼬꾸러집니다. 에? 그러면 이건 또 뭔 일이었을까요? 네 사실 그때 리저쥐이 있었던 집은 그 부모님이 집이었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이 부모님들을 모두 다 자신이 뒤쪽에다가 이 안전한 곳에다가 피신시켰답니다. 그리고 리저쥐은 이 정신을 가다듬고 역총과 권총들을 잘 진열해놓고서 문어구를 그냥 쏘아 보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리저쥐이 모든 정벽은 그 문어구를 향했을 때 바로 그 이 친 부친이 뒤통수를 친거랍니다. 그 시대에는 이러한 사상이 매우 컸습니다. 딱 이 미친이라고 대의를 위해서라면 그 친혈룩도 그냥 가차없이 멸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리저쥐은 자신이 부친한테 이 뒤통수를 맞고 생포되게 되었고 또 리저쥐과 쪼우쪼홍을 잡는데 이 제일 큰 공을 세운 절친이 있잖아요. 이 절친은 그새 사마위인이 장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니 이 떡친구도 가끔씩은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잡혀들어온 리저쥐은 저번에 쪼우쪼홍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무 말도 안하고 이 입을 꾹 담고 있었던 쪼우쪼홍과는 다르게 리저쥐은 조금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적극적이었냐면 경찰들이 심문하니 흠! 하고 헛기침을 한번 해주더랍니다. 네, 그냥 이 차이였었죠. 그러면 이렇게 자신이 오른팔과 이 젤 말썽구르기 부하 2명을 하룻밤새 잃은 짱쥐은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회의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팡팡 주시고요. 다음 회의 또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